나가려고 그랬는데 안신년 가신다길래 같이 식사하자고 별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도 아니고 안신년 전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제27조 1항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영원히 이사장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게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? 응 진짜 아니 살았을 때만 아니 농사님 백할까지 사실래요 영원이라는 것이 참 그거 가지고 영어에 정의가 있어야 겠어 정의하셨잖아요 살았을 때만 심화무소에 살아계실 때까지 근데 농사님이 우리가 맡을 때는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 그게 너무 예뻐요 영경사진 하셨다며 영경사진 목사님 편 찾으실 때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